고려대학교 친구들 안녕? 새학기를 맞이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다면 애기능 중앙 동아리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궁금하겠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고려대학교 TV방송국 KTN과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가 힘을 합쳐 애기능 소속 동아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 그럼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 먼저 연행예술분가의 동아리들을 알아보자. 고대 풍물패야. 가족같은 분위기로 하나 되어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풍물 동아리야. 우리의 멋진 가락을 우리의 악기들을 두드리며 함께 완성할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이지? 노래마단이야.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은 노래패라고 해. 따로 오디션 없이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동아리야. 소울메이트야. 발라드, R&B, 힙합 같은 장르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류의 음악을 목소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아리래. 코로나 시국에서도 대체 활동들을 찾아가려 한대. 온보이싱이야. 서울 유일의 성우동아리라니. 너무 특별하지 않아? 매 학기마다 관계갑에서 라이브 더빙쇼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라고. 1905야. 고려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대학 가요제 금상수석의 경력을 자랑하는 중앙 락밴드래. 정기 공연도 항상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보고 싶다. 칼패 한 알 달에야. 국가중료 무용문화제 제7호 고성 5강대를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 트루스야. 중앙 락밴드로 팀들끼리 똘똘 뭉쳐 1년에 2번씩 정기 공연을 한다고 해. 2년에 필수활동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게 봐라. 다음은 문화체육공과야. 데드라인즈야. 야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리그도 강방하고 시합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총장료도 참여하니 참고해보도록 해. 디럭스야. 대중적인 게임부터 매니악한 게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동아리래. PC, 플스4, 닌텐도 스위치를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나 템라니도 가서 게임해보고 싶어. 열그림이야.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받아 다양한 미술활동들을 진행하는 동아리야. 미술실력이 좋지 않아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나도 같이 그려보고 싶은걸. 일상 다방사야. 고려대학교 대표 사진 동아리로 상시적으로 조별 출사를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해. 타이그리스야. 고려대학교 유일무이의 아이스하키 동아리야. 매년 정기 고연전 빙구 오프닝 게임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팀들과 신선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눈을 두드려봐. 클리비야. 고려대학교 중앙 스노우보드 동아리라고 해. 스노우보드가 처음이라도 연합차원에서 매주 수준별 무료 강습을 진행한다고 하니 초바라도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 호농회야. 20대 유일의 중앙 농구동아리라고 해.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운동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해. 매니저도 함께 모집하는 참고하길 바라. FC 공돌이야. 다양한 학과 사람들끼리 모여 즐겁게 축구를 하는 동아리야. 교내대회에서도 꾸준히 우승 기록을 채우고 있는 실력있는 동아리라고 해. 다음은 사회종교 분과야. 복음자리야. 함께 신흥생활을 하는 동아리라고 해. 2021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 꾸준하게 활동하기 아주 좋은가? 이쿠스야. International Culture Worker for Industry Students의 약자로 국제 워크캠프 개최를 목적으로 이름에게 삼아 문화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캠프를 기획하고 체험하는 대학생 모임이라고 해. 쿠호프야. 고려대학교 집수리 봉사 동아리야. 구배, 장판교체 등을 배우면 기술 봉사의 뿌듯함을 느껴보라고. 햇빛촌이야.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유일의 교육 봉사 동아리라고 해. 교육 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공부부터 고민까지 들어준다. 너무 멋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학술연구공과야. 쿠아야. 별빛을 쫓아다니는 천체강식 동아리라고 해. 맨눈으로 별자리 찾는 법, 별이나 성우사진을 찍는 법 등을 익히고 적용해나갈 수 있는 동아리 내. 나 텔랑이도 별 보고 싶어. 코기토야. 토론 스피치 동아리로 고려대학교 최초, 최다수상 기록하고 있다고 해. 시사 문제에 대해 여러 친구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니. 배우고 나눠보자 함께. 나 텔랑이가 준 애기능 동아리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을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페이지에서 더 찾아보길 바라. 우리 고려대학교 친구들이 꼭 맞는 동아리를 찾기 바라며 텔랑이는 여기서 퇴장할게. 다음에 봐 친구들.